네 며칠 안보면 보고싶은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타를 치실때는 잠시 쉬는시간에 허리를 쫙 펴서 허리를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퍼즈비티비 고품격하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하십니다 허리를 쫙 펴서 이게 또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 고질병 같은 그런 증상이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리고 어깨 맞아요 어깨 뭐 심한 사람은 팔꿈치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 아프네 생각해보니까 손가락이 건조해요 손가락 맞아 손목 이렇게 이거 하이코드 많이 잡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여기 찌릿찌릿 하잖아요 기타가 건강에 안좋으니까 그만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안좋네 뭐 이렇게 안좋은 학교 피아노 얼마나 좋아 딱 그냥 이렇게 에 피아노도 아프죠 피아노도 안좋죠 이것도 그렇게 돼요 결국엔 이렇게 되나 근데 뭔가 그래도 피아노는 어떤 역행하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기타는 뭔가 역행이죠 몸에 되게 안좋은 것들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기대칭이 심하잖아요 일단 자세가 이게 이렇게 많이 치잖아요 다리 꼬고 근데 이제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반대로도 좀 꼬고 치시고 그리고 발받침 놓고 이렇게 클래식 기타 치듯이도 하시는 것도 좋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사실 이 자세예요 이게 이게 맞아요? 이게 그냥 허리가 곧 펴고 그리고 왜 그래서 형님들 그 약간 저보다 이제 한 여덟살에서 이제 열 살 있으신 그 선배 형님들 치는 거 보면 약간 이렇게 치세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후정이 선배다 표정이 근데 어렸을 때 몰랐는데 그게 보니까 이게 너무 아프시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봐요 약간 시선이 약간 뒤에 있는데 감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주변에 또 디스코 환자들이 꽤 있어요 기타 치는 사람들 중에 우리 또 버즈비티비에도 네 또 있잖아요 또 네 아 이게 듣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네 입으면 이렇게 땡기는 고무줄 같은 옷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그런 기능성 옷도 나오죠 그것 우리 선배님들은 다 하고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세가 좋으십니다 어 그거 했어 아 이게 자기가 강제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런데 거북목이야 목에도 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일단 뭘 대야 될 거 같아 부목은 대야 될 거 같은데 부목이라도 뭐 대야 될 거 같은데 시칼라에 하고 다니시는 거 네 사실 지금 버즈비티비 출연진들이 뭐 각자 뭐 따로 좋아하는 운동들이 있어서 하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현 피디님의 어떤 뭔가 그 바람으로 바람? 바람이라 해야 될까? 바람마저요 뭐 하여튼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들 지금 데드리프트를 파워리프팅식 운동을 네 웨이트 트레이닝식 방식이 아니라 파워리프팅 파워리프팅 웨이트 리프팅 그러니까 뭐 믹스죠 그래서 지금 다 데드리프트를 뭐 그걸 뭐 스쿼트 뭐 지금 뭐 벤치프레스를 다 열심히 당기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말했지만 이제 인우 형이 처음 갔는데 3,3,5를 들었습니다 3,3,5 3,3,5를 들고 지금 현 피디님이 거의 지금 400 500 500 넘었어요 아 500 넘었죠 현 피디님이 3대에 500을 찍으셨고 교영이는 590 590 590 그리고 이제 뭐 건우는 이제 자세를 네 건우는 자세가 완벽해서 근력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기타가 건강에 안 좋은 걸 상쇄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 이런 자세훈련 스트레칭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서 기타를 오래 텄을 때 나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버릇을 미리미리 들으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 그런 건가 뭐 건강 뭐 이런 거 지금 오늘 약간 그 자세와 건강 건강 방송이야 생로병사에 비해서 기타리스트의 일생 이런 느낌 스쿼드 점수를 주는데 유저빌리티에는 저는 무게 요소를 좀 넣거든요 그쵸 그쵸 조금 넣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무거우면 한 점 까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연주 편의성 연주 편의성에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제가 이제 레스폴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죠 레스폴이 주는 그 무게감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게 언제 딱 오냐면 앉아서 칠 땐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레스폴을 되게 편해하는 타입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뒤로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대로 올라가는 순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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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통증이 엄청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스폴 중에서도 가벼운 걸 찾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저도 무게를 반드시 반드시 반영해 그쵸 그래서 이제 정말 몸에 좋은 기타 연주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할 때도 좌우 균형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대들이 이렇게 한 번 들었으면 이렇게도 한 번 들어라 이런 일을 꼭 할 만큼 좌우 균형을 되게 중요시하니까 사실 기타 치는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쳤어 그럼 왼손 기타를 연습해서 한 시간 또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면 최고지만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건우가 그래도 자세가 좋구나 어 쟤는 오른쪽으로도 치니까 어 야 그거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está츠를 말씀ogue 그래서 건우가 자세가 좋은 거구나 아 마이 прямо 커서 메가리는 없는데 아 Aha 아 가지고. 그렇겠네요 자 여러분 기타 그만 두씨던가 두 손을 다 연습으시던가 하하하하하 아 다 즈면 될 것 같아요 주만 두신 방법 두 개 닫은가 아니면 아프던가 네 Irene 기타를 사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네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뮤즈의 메튜 벨람이 뉴 시그니처가 나왔습니다 맨슨 기타 웍스와 공동 개발한 콜트의 MBM2 모델인데요 저희가 MBM1을 재작년 아 3년 전이군요 벌써 3년 전이갑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1을 해놓고 나서 메튜 벨람이가 맨슨의 더 디테일한 요구사항들을 전달을 하고 그게 반영이 된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때 화끈한 이펙터 연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벨람은 소리가 다 나네 벨람은 소리가 다 나네 여러가지 사운드들이 났었죠 벨람은 소리가 다 나는 메튜 벨람이 기타 구구구 받았었고요 오 좋다 지금 MBM2 스펙을 살펴보기 전에 스펙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만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진 게 사실 지판공율 반지름 지판공율 반지름이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혼합공율이었는데 12인치에서 15.75인치로 갑니다 305에서 406mm로 가는데 이게 지금은 400mm로 가요 이거를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있나? 이거는 뭐 거의 뭐 인간 CNC 수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은 변경이고요 그리고 픽업 세트가 헌버커 픽업 세트에서 지금은 헌버커와 P90 픽업 세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메튜 벨람이만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변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9만원이고요 메일인 인도네시아 전장 99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4mm 12프렛 뒷뜰러는 76mm고요 바디는 베이스 우드 넥은 하드메이플 소프트 V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트 스태거드 락킹 튜노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너비는 42mm 지판은 인디언 로럴입니다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공율이죠 305mm에서 400mm로 6mm 차이가 변했어요 스케일은 648mm 22프렛까지 있고요 맨슨 헌버커 N-P90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헌버커 세트였고요 원볼리 원톤 3위 픽업 셀렉트에 킬 스위치가 있어서 연주하실 때 요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풀리어 저스터블 브릿지 앤 테일피스 뭐 메튜 벨람이에 대한 설명이야 뮤즈가 워낙의 전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따로 아티스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메튜 벨람이 모델을 예전에도 꽤 여러번 했었어요 스커드론 오늘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영국의 기타 메이커 맨슨 기타와의 콜라보로 탄생한 맨슨 시리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맨슨 기타 웍스랑 메튜 벨람이랑 거의 20년을 가까이 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디테일하게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어서 메튜 벨람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반영된 그런 기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M2M2를 하고 다음 시간에 M2M2 서스테인 예약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슨 디자인드 넥 프로파일 이것도 되게 크게 바뀐 변화라고 하는데 이건 스펙표 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 미묘하게 연주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넥이 그리고 또 앞쪽에 넥 트러스로드가 앞에서 조절할 수 있죠 스포크넛 핫로드 트러스로드 여기다 조절하죠 네네네 그래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 참 편해요 참 편해요 그렇습니다 젓가락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푹 꺼져서 그냥 돌리면 되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또 바디에 그 얼그노믹 바디컨투어라고 해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뒤쪽에 보면은 그 컷이 이걸 터미컷이라고 해요 터미컷 터미라는 말이 그 배라는 뜻이거든요 영국식 영어라서 미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영어라고 하는데 터미컷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배를 배를 이렇게 닿았을 때 좀 편안하게 착 붙게 그렇게 디자인된 이런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좀 돋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스티니아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없잖아요 그런 사운드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모니터해 보겠습니다 네 팬더입니다 이 2단위 소리가 참 특이하네요 뭐가 걸린 것 같잖아 페이저 세워놓은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네 뭐가 있죠 페이저 걸리는 것 같은 마셜러 가보겠습니다 마셜러 가보겠습니다 오우 뭐 걸려있는 거 아니야? 네 톱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균형 잡힌 소리가 나긴 나네요. 균형 잡힌 소리가 나긴 나네요. 저는 앞에 P90이 마음에 드네요. 그냥 생톤보다는 이렇게 만든 소리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사운드네요. 되게 따뜻하게 나네요. 균형 잡힌 소리가 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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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요. 플러그인베이비 플러그인베이비 오랜만에 리프 들어봐도 진짜 참 개성 넘치네요 저도 오랜만에 서 보는데 게잇 잘 먹네요 based Wereld More unser 마지막에 자체서 스테인 잘 들어봤어요 이..이걸 못 보여드렸네 들었습니다. 킬 스위치까지 잘 들어봤구요 그러면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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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